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밖에 나갈 차비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주소를 찍어라. 아침에 제가 찾아가겠다. 그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도시락을 집에서 싸서 찾아갔습니다. 도시락하고 천폐소만 전해주고 오려고 그랬는데 집에 올라가자라는 얘기를 듣고 누추하지만 그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답니다. 생활하시는 모습, 사는 걸 보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갔구나 싶을 정도로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집세는 4개월째 밀려있고 전기와 물은 곧 단수될 것 같다고 합니다. 한눈에 봐도 생활고가 느껴졌습니다. 대부분 필리핀에 있는 교민들 중에 이분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내가 이분 입장 같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이게 마지막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활 자체가 비참해 보였습니다. 사람도 건강하고 인물도 좋고 팬데믹 이전에는 열심히 살았다는 것 자체가 느껴질 정도로 겉보기에는 밖에서 만약에 만났다면 속사정을 모르고 만났다면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 처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속 얘기를 다 듣고 돌아오는데 지금 당장에는 버티겠지만 한두 달 후에는 불을 보듯이 뻔하게 또 비참한 생활이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민들 중에 이분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을 나가려고 해도 지금 당장에 비행기 표라든가 이런 걸 구할 수가 없답니다. 한국에 지인들 통해서 필리핀 팬덤이 락다운 동안 조금조금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생활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손벌릴 데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팬덤이 기전 같으면 다들 어려운 사람들 보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럴 입장인데 지금은 다들 어려우니까 선뜻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렸으면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도 버텨나갈 수 있는데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조심하라 조심하라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